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업계에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꺼리면서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생산공장에서 환자가 속출하면서 공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상담을 이어가지만 매장 안은 한산합니다.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의 85%가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망된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13억 4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공급 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인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를 만드는 구미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간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이후 구미 공장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만큼 삼성은 감염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애플은 코로나19로 제조 파트너들의 공장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1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글로벌은 중국만큼의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품이나 부품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5%에서 10% 사이에 그런 수요나 공급의 감소, 시장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불청객인 코로나19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